자 갑시다 중앙으로 갑시다 어 이쪽이다 이쪽 형 뒤돌아 거기 아니야 나 보고 있는데 저거면? 아 그래? 어 자 갑니다 어이 깜짝이야 나 때렸어? 나 피 달았어 뭐 얼마나? 어 거의 안단거 같은데? 뭐지? 했어 그냥 해 1% 달았어 1% 자 간다! 뛰어! 뛰어! E 누르면서 뛰어 E 누르면서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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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는 연투하면서 먹으면 안 먹어지더라고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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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낼거 다 낼거 다 낼거 개자식 다 낼거야 다 낼거 다 내 됐어 됐어 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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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빼 빼 빼 빼 빼 빼 어 나 도끼 나왔잖아 도끼 오케오케 빼자 빼자 일로와 일로 일로 빼 빼 빼 빼 빼 10초컷 10초컷 예상이네 무슨소리에요 지금 얼마나 오래 살고 있는데야 야 또 구려친다 또 구려쳐 또 따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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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자꾸 레벨업하자 야 잠깐만 야 우리끼리 싸운거 아니야 방금? 어 방 방 방 방 내가 흰거 넣을게 내가 흰거 잡을게 내가 내가 검정여자 야 얘는 방어 방패 밖에 없어 하하하하 캡틴 캡틴이야 캡틴 어 캡틴이야 남자 여기와 죽였어? 어 죽였어 죽어어 이자식아 죽어여 이자식아 나 피 개말날았다 형형 합류해 합류해 이리와 어딨어 나 뒤있어요 합니 user 그렇지 그렇지 나 우리끼리 мир이끼리 싸울 것 같아 우리끼리 어디 공룡 오는 소리가 나는데 어헤 필드샛 그렇지! 싫어 이겟! 어.. 이득 어.. 이득 이득 개이득 어휴 뭐 열매 있었네 열매는 불쌍하니까 먹어줘야지 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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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난한데? 야 지금 삐졌지 또? 어? 이거 괜히 잡아가지고 이 사이에 레벨업 못했다고 이제 삐진거지? 내가 잡으면 레벨 파는데 뭐 반응이 그래 아 저 너 레벨 파는데 아 나 지금 뭐 만들느라고 특징하고 있었어 오케이 어 잠깐만 뭐야 이거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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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있어 옆에 사람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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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은 오늘은 사륙전 간다 오늘은 사륙전 일단 끼었어 형 안돼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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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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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쟤 딜러 보러 싸운다 딜러 보러 싸운다 게이드 냅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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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지 안되지 내가 죽여야지 야무지구요 맛있다 맛있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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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는 뭐 템도 별로 어 얘 메탈 있네 메탈 쓰고 가 메탈 쓰고 가 고맙다 고마워 고마워 여러분 저희는 오늘 양아치 갑니다 응 그리고 일단은 올 체력이 가장 좋아요 올 체력 쪽 찍구요 계속 해도 죽는 소리 들리네요 지금 남은 사람이 이제 27명 남았습니다 저희 벌써 지금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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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백개 먹을 거니까 이거 얘를 죽인다고? 백개 먹을 거니까 이거 됐다 뭐야 어떻게 죽였어? 기절시킨거지 야 죽여 후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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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시킨거구나 후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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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고기캐 고기캐 나이스 나이스 내려가서 어 티라노 잡으러 가자 티라노든 뭐든 잡으러 가자 오케이 오케이 뭐라도 빨리 파밍가고 가자 오케이 공룡 떨어진다 뭐지 맘모스 4마리 야 맘모스 네마리 잡자 스테고인거 같은데? 맘모스가 아니라? 아니 이미지가 스테고였는데 아 맘모스 내 스테고 이미지는 원래 무조건 스테고야 아아 맘모스 잡을까? 한번 기다려봐 근데 이게 맘모스가 가족이여가지고 한마리 죽이려고 그러면은 옆에 가시네 넌 치지마 넌 치지마 어 기절시킨다고? 어 너로 빨리 베릭해서 나루코 베릭해서 어 독할해봐 아 뭐 만지 않아 뭐 만지 않아 야 왼쪽에 그거있다 그 딜로퍼있다 조심해 헤헤헤 네마리 다 따라오다 이제 나루코 베리 엄청 캘게 잡을 수 있겠어? 한마리 다 기절했고 어 돌아 돌아 그냥 저 기절한 애한테 가서 어 보라색 베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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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루코 베리 얘기하는거 아냐? 보라색?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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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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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 하트 뜬거 보니까 그 저기 남편이 있는데 애가? 남편 남편 어차피 너 안때려 음 오케이 아 얘 근데 레벨 1자리야 괜찮아 괜찮아 일자리 4마리 끌고 다니면 돼 근데 형 근데 유튜브 오늘 안봤지? 어 봤어 뭐 올라왔던데 안그래도 인생만모스 시청자 사망한거 못봤어? 하이라이트? 그거는 우리는 몸빵 세우면 되니까 어차피 아 그냥 우리는 저기 우리 공룡한테도 양아치인거야? 하하하하 알겠어 그렇다면 뭐 인정 그렇다면 인정 음 야 하나하나 더 누웠다 하나 더 누웠다 저기도 저기도 벨이 넣으면 돼 아 알겠습니다 어 저희 우리 오늘은 어 몸빵 몸빵 만모스 갑니다 플레이 시간 35분이라더니 아닌데? 40분 45분 되는데 이거? 어 이거 좀 이거 좀 킹가네 어 야 너 갑자기 갑자기 튀어오면 어떡해 형고 D 온다 조심해 아 잠깐만 아 잠자리였다 잠자리 잠자리 게임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와 3마리 누웠어 맘모스 4마리 다 눕힐거야 됐다 다 넣어 다 넣었다 다 넣었다 야 빨리 벨을게 벨을게 어 다 캤어 다 캤어 어 다 넣어놔 다 넣어놔 잠깐만 얘는 5마리 있으니까 5개 있으니까 일단은 내가 나눠서 넣어놓을게 어 9개 들어가구요 잠깐만 오케이 어 누가 올까 무섭다 이거 보라색 넣으라는데 다른것도 다 넣었어 왜 뭐야 다른것도 다 넣어놔 다 넣어놔 다 넣어놔 어 뭐야 뭐야 나 죽었는데 빌로팠어 알잖아 잠자리 나 잠자리 그거 창으로 죽이면 돼 죽었나? 살아있잖아 아 이 잠자리 자식이 이런 개같은거 아 이 잠자리 자식이 이런 개같은거 어우 이 잠자리 자식이거 이 개같은거 내가 줄게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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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야 이 개같은거 됐다 어 미안합니다 내가 아직 창을 못 만들어가지고요 미안합니다 빨리 만드세요 예 아까 그거 노동하느라 그런거에요 어 알겠죠? 알겠습니다 빨리 만드세요 할일 없이 있었던거 아니에요 빨리 만드세요 아 마쿠티형보다 심각한데 무슨소리에요 얼마나 내 방송 안보신거 어저께 못봤어요? 저 우승했잖아 혼자 솔플로 어 아 또 또 참샤다 참새 이거 잠자리 이거 시체에 있으면 잠자리가 계속 와 아 그렇구나 걔네들 냄새 맡고 오는구나 그럼 우리 그 잠자리 죽여서 키틴 먹으면 돼 음 오케이 자 화잘 만들고 나는 개인적으로 있잖아 형이 참 좋아 왜냐면 부려먹기 좋아서? 어 천양님이 나 찾던데 아냐아냐 천양이는 형 케어가 안되겠네 날 믿어 아니면 보고님한테 한번 가볼까 아 근데 보고형은 같이하면 대하사극 짓기 때문에 힘들어 형이 차라리 대하사극이 나와줘도 하하하하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래? 믿어도 되는 부분입니까? 여보세요 왜? 진짜 넘어가시려고 하시네 이거 하하하하 이따 빨리 여기부터 열매부터 다 넣어서 그냥 아무 열매라도 다 넣어야겠다 굳이 뭐 보라색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다 넣어도 돼 다 넣어도 돼 매저베리가 효율이 제일 좋긴 한데 어차피 지금 시간 많으니까 아무거나 다 넣어도 무조건 이거 다 베요 오케이 오케이 어 자원 뭐야 자원 2배였던가 이게? 그런가 본데? 아 자원 2배가 자원 마이너스다 자원 마이너스 빨.. 빨강색으로 된거 좀 수상하긴 했어 자원 2배가 아니라 자원이 마이너스였네 이거 자원이 안나와 자원이 안나와? 어허허헣 현실게임 됐어 완전히 완전 완전 레알 현실인데 이거 어 옛날 옛날처럼 바뀌어버렸어? 야 밥 없는 애들이 너무 많은데 밥이 없다고 애들? 어 밥 많은데? 딴거 딴거 다른거 다른거 어 방금 방금 그 빨간염매 한 마리 하나 있는 애 있었거든 아 진짜? 세 마리야 한 마리 어디였지? 그러네 한 마리 어디갔대? 아 저기 맞구나 하나 둘 셋 네네 어 네마리 맞네 아 얘가 얘가 밥이 없었구나 어 걔가 밥이 없었어 내가 밥 넣어둘게 됐어 하나 둘 그 다음에 세 마리 네마리 오케이 아니 근데 형 인간적으로 지금 저것 좀 해야되는거 아냐? 어 지금 뭐야 티라노 좀 같이 길들여야되는거 아냐? 이거 이래가지고 누려가지고 되겠어? 그냥 걔네들 다 뒤들고 내려가서 티라노 뒤들으면 되지 아 그러니까 얘네들 데리고 가서 다 죽여버리자고? 죽이는게 아니라 몸빵을 시키든지 아니면 너는 그냥 네마리 데리고 다니고 레벨업하고 내가 티라노 한 마리 데리고 오면 되니까 오케이 어 근데 지금 자원 반토막 때문에 난리났다 이거 거의 곧 있으면 끝나 음식다 음식다 열맸다 열매 야 우리도 지금 뭐지? 여기도 되게 근천데 쟤네들 다 어디서 싸우는거냐 저렇게 많이 죽는데 근처에서 소리도 안나 저거 그거야 전부다 밖에 저기 뭐 물가 물가 같은데서 아 지들이 뒤지거나 그런거일수도 있겠네 아냐 물가쪽이 전쟁터거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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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탈수온다 오케이 오케이 진짜 많이 저거했다 탈수오면은 맘모스꺼 좀 빼먹어 어 잠깐만 이거 끝났는데 왜 어 한마리 됐다 아니 지금 이게 끝났는데 왜 아직까지 열매가 이렇게 밖에 안들어오지 뭐가? 이벤트가 끝났는데 그랬는데도 지금 열매가 얼마 안들어와? 어 어 가만있자마 얘네들 거의 다 됐네 맘모스한테 막 죽고 난리났네 얘들 그거 아니야 지금 근데 지금은 뭐야 뭐 미니맵에 보니까 지금은 이거 에어드랍 아 에어드랍이구나 여러분들 채팅창 가려서 하면 안보일건데 이거 다 끝났는데 다 되겠는데 지금 어 후 테이밍은 다 끝나간다 더이상 밥 안 넣어줘도 될거같애 어 아 가져갔다 안나오고 안되겠다 잠깐만 나 중앙좀 갔다올게 안돼 안돼 형 아 지금 중앙에 에어드랍 떴는데 저게 좋은거 나올거야 니가 맘모스 좀 지키고있어 맘모스 좀 같이 들어오고있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내가 싫어이게 내가 싫어이게 해적단 내가 지키고 있을게 내가 이게 깃발 개웃기네 어 깃발 깃발 개간진데 이거 어 디자인 끝내준다 잠깐만 이거 나 열매좀 빼갈게 어 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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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열매 니가 이거 열매좀 캐서 타고 열매좀 캐 아 이거 타고 열매좀 캐라고 알았어 어 타고 때리면 열매 뜨니까 오케이 저희는 맘모시계 갑니다 맘모시계 오 emb 나무가 캐지네 나 astronaut 깨지고 밑에카죠 오우 크 먹는 자원 장난아니다 이제...나무도 캐주고 밑엉 거 다 캐져 오오 쿠으르 먹는 자원 extentn 아니다 와 기가 막히게 캔다 개 enlightenment 좀이제 많이 나오네 아 지금 진짜로 많이 나오네 모비디코래 모비디... 모비디 고라고? 키스텐list 하고다니는 배 이름이 모비디코잖아 Alternortunity 모비디코가 아니라 모비디코 없는데? 에어드랑 중앙에 닝고님 사기친거야? 아 닝고님한테 또 낚였어 닝고님 나한테 사기친거 같아 하나가 삼성이겼다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빠가 하나팬이네 어 나는 대구인데 우리 아빠가 하나 이겼냐 스코어 물어볼때 진짜 비카님이었구나 아 비카님이 또 낚았어? 비카님 생존게임 잘하는데 생존게임 잘하는거랑 인사랑은 다르지 아 그렇지 무거워가지고 무게를 좀 찍어주고싶을정도로 귀찮게 하네 우리 애들은 다 저거니까 가만있어봐 다 됐으면 내려가 이제 물가로 내려가자 우리 애들은 다 저거한다 그냥 전부다 체력만 찍은다 올체력 전부다 체력만 찍은다 체력만 나 블레드하임님 죽었는데? 아 진짜? 어 수어사이던데 형이 아까 그랬잖아 신경쓰지말라고 다 뒤질거라고 그니까 말했잖아 다 죽잖아 어 인성이지 뭐 아냐아냐 내가 죽인건 아니잖아 그거야 뭐 그렇지? 내가 죽인건 아니잖아 그렇지? 됐어요 어 어우 나 무거운거 봐 나 겔 견 견 골 저거 뭐야 저거 한글 한글 왜 넣어 저기다가 열매 버려야겠다 도저히 안되겠다 한글도 나온다고? 나 한글패치 있어 한글로 나오는데 난 그니까 한글패치도 있어? 난 한글로 아는데 자 가자 얘들아 가자 자 물가로 내려간다 오케이 어 나 뒤에있어 어 간다 간다 야 시로이게 가자 시로이게 시로이게 해저판 갑니다 다 부숴버리면서 갑니다 저희는 그냥 걷기많은데 이게 레벨업해 어 모비디코 갑니다 모비디코 와아아아 다 부숴버려 그냥 어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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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멩이 자식들 이거 어이씨 나 무거워도 못달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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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랍템 다 해버리고 싶다 모든 아이템 버린다 있잖아 아이 그러긴 아깝지 아냐 아까운거 아니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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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몇마리 좀 타세요 타서 빼세요 타서 빼 아하 내가 타서 빼라고 차 빼 차 빼 4팔 바로 야 차 빼 야 야 좀 움직여봐 야 4팔 4팔 바로 차 좀 빼봐 아 이거 말고 이거 타야겠다 어 어 부진 아 야 끼였어 끼였어 됐다 어 됐다 아 잠자리 있네 아 잠자리 있죠 어 어 우리 지금 레벨 몇이야 21밖에 안되네 자 길 뚫어 길 뚫어 아저씨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아저씨 길 뚫어 빨리 뚫어 오케이 따라오세요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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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형 아니야 형 왜왜왜 잠깐만 그렇게 빼면 어떻게 해 옆으로 빼야지 다 뺐잖아 안 뺐어? 어 다 안빠졌어 잠깐만 야 미켜 아이 야 개판이네 아주 야 내가 돌 부실게 아 잠깐만 돌을 깨 그래 그래 내가 돌 부실게 돌을 깨 돌을 그래 돌을 깨란 말이야 아 빠르게 빠르게 머리를 쓰란 말이야 머리를 그래 어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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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있어 뭐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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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면 돼 하나 아 나 아 얘가 간지라서 얘 타고 싶은데 뺀 다음에 다 뺀 다음에 응 그러면 간지가 안 나잖아 자 나와 얘들아 나와 야 근데 지들도 꼈어 지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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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껴가지고 뭐 나오질 못해 야 얘들아 잡아 얘들아 싸워 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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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여 야 죽여 야 죽여 다 죽여버려 그렇지 와 이렇게 여러분 맘모스가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와 순식간이네 순식간 야 이거 맘모스가 스피노한테 질까? 사람이 타고 있으면 안될데 사람이 안타고 있으면 싫어 아 근데 진짜 맘모스 길가기 개 극혐이네 이거 타 아 이거 무거워서 못타 얘 이거 버려 뭐야 다 버리기 눌렀어? 다 버렸어 빨리 타 빨리 가 출발해 간다간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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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해 출발해 내가 뒤에 따라갈게 오케이 가는 길에 열매 한번 쳐 열매 다 버렸어 어? 아 여기 근처에 있나? 물가 쪽이 다행히 안보이네 잠깐만 잠깐만 나무쪽으로 가야지 차라리 돌에 끼면 노랍이고 잠깐만 이것도 끼는거 아니야 이거?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뒤쪽이 우리 근처에 사람이 없네 요네 뭐야 거북이 죽여버려 거북이 거북이 죽여버려 거북이 죽여버려 거북이 죽여버려 거북이 죽여버려 이씨 거북이 보내버려 거북이 그쵸? 그 다음에 나로쿠베리만 다 가져가고 있지 애들아 애들아 이씨 야 너 못와 거기서? 뒤에서? 아재 나 진짜 맘모스 나 싫다 나 진짜 어? 맘모스 애들 너무 활동력이 극혐이야 이거 동치는 개 큰데 어? 어? 야 주인 때려 야 주인 때려 맘모스가 주인 때려 뭐? 아니야 아니야 너가 딴거 딴게 내가 때리는 걸 걸? 깜놀했다 깜놀했어 야 나무 내가 나무 들고 뚫어줄게 여기 있는거 아 근데 인간적으로 내 말이래